요즘 한일 그것 때문에 저도 이번 주 일요일 날 드린 말씀들을 또 막 올리고 하니까 찬반이 분분하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건 저러건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것도 나라 위에 반대하시면 저희가 그분도 그분대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 난 불매운동 반대다 나는 우리나라가 더 잘못한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진솔하게 더 자명한 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답이라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더 찾아가 보시고 더 자명한지 제가 일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 더 자명한 걸 찾아가려는 태도 더 찜찜한 걸 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내 양심에서 지금 현재 양심도요 내 양심은 이게 답이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 양심은 이걸 자명하다고 합니다 이 이상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제 양심은 이걸 자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솔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잘 내려야 아 양심에 맞는 답을 잘 찾으면 도인이 되는구나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고정된 답을 찾아야 내가 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위해지 하라는 거 외에 어떻게 고정된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위해지 하라는 건요 시공을 초월한 어떤 우주적 명령입니다 시공 안에 들어오면요 인 즉 사랑하라도요 얼마나 다양한데요 어떤 게 사랑인지 시시각각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질은 있죠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있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니까 지금 여기서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모른 말씀은 시국에 관한 거건 공부에 관한 거건 오늘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제일 자명하더라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망발이에요 그쵸? 아니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더 자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제까지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놨는데 오늘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묵살하자 몰라 해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왜냐 그동안의 내 체면 명예 이게 더 중한 사람은 묵살해요 그런데 진리가 더 중하고 양심이 더 중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어제까지의 과오를 바로잡겠죠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오늘 다시 제 최선을 다해 양심 분석을 해보니 이게 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드린 사람은요 자기 지위나 체면이 명예가 양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진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살자는 게 제 수행이에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렸더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댓글로 비판하고 싶으시면 양심 분석을 해서 비판해 주시면요 제가 뜨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내가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러면 제가 바뀌겠죠 저는 더 자명한 걸 자각했는데 글이 안 가보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 생각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제가 전에 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내리겠습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체할 거니까 저를 설득할 만한 비판을 주세요 야 이 종부가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빨갱이야 이러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제 고정관념만 더 강화되지 않겠어요 역시 이 사람들은 상정 못할 사람들이고 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죠 그것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일 텐데 굳이 제 유튜브 와서 다 하실 분들은 제 강의를 듣는 분일 텐데 뭐 안 그러고 그냥 우연히 봤다가 욕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저는 제 강의를 꾸준히 듣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 의견 낼 때도요 양심적으로 내세요 더 양심이라야 제가 끌리지 더 이 물의 배 같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듣기나 하겠어요 제 귀에 들리겠어요 아 이분은 일단 마인드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서로 왜 그런 부질없는 대화를 저는 그분들 정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서 욕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페북이나 제 유튜브에 굳이 오셔서 욕까지 해주시는 그 정성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오지랖이다 왜냐하면 저는 남의 페북이나 남의 거기 가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왜 제가 거기 가서 욕을 하고 굳이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저를 되게 높게 봐주셔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만 근데 그 정성 들이신 거 감사한데 그 정성의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이면 요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욕하고 싸워도 뭐 남는 게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잘 싸워요 유튜브에 혹시 찍힐까 봐 제 윤대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막 길에서 싸웠는데 싸우던 사람이 윤대표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요즘은 자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걸 보면 이상하다고 항의하는 편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퍼부어서 저한테 욕을 해주시는 건 저도 그 마음 알죠 아 여기까지 와서 욕하려면 참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하고 나면 찜찜하지 않나요? 그리고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퍼붓거나 후련할까요? 욕먹어서 기분 더러워졌을 거야? 아 행복해 이러신 분들은 일단 좀 정상은 아니시고 안 하고 못 배겨서 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각자대로 뭔가 더 자명한 걸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베이스에 있다고 봐요 애고의 사심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애고의 사심이 있는 걸 탓하지는 않잖아요 제 스타일이 저는 양심을 좀 더 강화하면 해결되지 않냐 하는 그 방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더 자명한 얘기 오가다 보면 내 탐진체의 마음도 오히려 진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명한 거 앞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명한 대화를 서로 국민 간에도 주고받아야 우리가 단합이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종북일 거야 너는 빨갱일 거야 너는 친일파일 거야 하고 규정하고 공격하는 걸로는 상대방이 제가 전에 지적질 강의도 했죠 어차피 지적질이 벼료미가 없다 왜 그 지적질을 통해 나 잘랐다는 것만 드러낸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지도 않고 상대방을 비하만 한다면 어차피 서로 득될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혹시 학당에서 글 올렸다 잘리시고 저 비방했다 글 잘리시고 한 분들이 남의 얘기 잘 들어준다면서 늘 잘 자르더라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좀 비양심적인 무레베적인 발언을 자릅니다 저희 학당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 밖에 가서 우리가 남 비방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정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안에서는 우리가 왜 양심적으로 비판하시면 저희가 자를 수 있나요 이 말로 지당한 말인데 어떻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어요 다만 누가 봐도 이건 무례한 말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항의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너무나 무례한 말을 올리셔서 글이 지워지거나 경고를 받으셨을 때 제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요 제일 무례한 분들이 못 받아들이시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례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 말에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반응하느냐를 지적하세요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무례함을 더 따지세요 저희들 입장에 되게 당혹스럽죠 웬만한 분은요 제가 좀 그랬군요 저도 좀 찜찜했어요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좋게 끝나고 또 그분들 다음부터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시면서 양심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되게 기쁜데 지적할 땐 저희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지적하고 나서 더 발전하시는 모습 보고 뿌듯한데 안 그런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절대 못 받아들인 경우가 큽니다 본인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일보에 고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너 양심 강의하는 너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례함이라는 걸 자기 건 전혀 안 보고 남의 것만 보시는 분하고는 대화가 힘듭니다 왜냐면 사실 나도 좀 무례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분하고는 어떻게 또 대화가 돼서 타협책이 나와요 아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근데 이분들은 결국 뭐죠? 저희가 강조하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뭐냐면 자기 건 절대 돌아보지 않고 남의 것만 그러니까 다 훨씬 질책하면 제가 이번에 일본 비판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일본 개개인들이 전 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아니에요 전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도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되게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속으로는 반발할지라도 따른다는 겁니다 겉으로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는 어때요? 온 국민이 단합해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고민해봐야 돼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개개인 보면 한국인들보다 우리 국민이 더 착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순수한 것 같아 가능해요 문제는 집단으로 움직일 때 소시오적인 경향을 보인다 여러분 흔히 지적하지 않나요?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왜 사람이 변하지? 집단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집단의 그 수준 이상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쉽게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 민족이 다행인 건요 불행인 건 합심을 못하는 거고요 다행인 건 머리가 굵어서 집단의 논리에 잘 안 따라갑니다 여기 한 10명 데려가려고 해서 다 딴소리 할 거예요 불만도 다 있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본도 잘 알아요 한국은 합심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매운동도 오래 못 갈 거다 얘네들이 오래 합심한 애들이 아니야 다 알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불매운동 그동안 한다고 해서 한 번도 되는 거 못 봤어 다 딴소리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일본하고 다른 모습 일본은 국가가 이걸로 간다 그러면 가요 왜 내가 아무리 양심이 있고 뭐 해도요 우리나라가 생존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되게 생존 본능적인 그런 약육강식 논리에 대한 그게 수용이 빨라요 빨리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 죽자 이거예요 시바 다 죽자 내가 어차피 내 말을 안 먹힐 거면 내 말이 다 망해봐야 돼 지금 이 정부가 망해봐야 돼 일본이 더 해야 돼 이 나라 망해봐야 돼 이런 마인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분 이분이 꼭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왜 대통령 말만 듣느냐 좀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저희 우리 민족끼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정서 있지 않나요 가족 중에 한 분 정도 있지 않나요 다 죽자는 마인드 여기로 갑시다 여기 갑시다 가족 간에 여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내가 안 갈 바엔 다 나아요 다 아무도 못 가 이 집 밖으로 아무도 못 나가 정서적으로 좀 격하시고 참 머리들 좋으신 분인데 뭔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아니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가족이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뻔히 이렇게 될 텐데 가족 눈에는요 뻔히 이렇게 될 텐데 저 양반이 저 뭘 잘못 드셨나 막 서로 이제 이러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민족이고 우리나라에 끝없이 침략해 왔던 나라예요 일본은 그쵸 조선시대 고려시대 언제고 외적들의 신입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 괴롭힘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도 많이 겪었고 알아요 저쪽도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인데 참 난감한 이웃 사촌이죠 막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보니까 또 답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집을 이런 이유 좀 난감하지 않나요 막 좋게 막 그렇게 팩 끼치지 않겠다는 듯이 막 하다가 가끔 보면 또 답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줘도 안 되고 잘해주면 더 잘 넘어오는 것 같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한 품껏 또 넘어오고 이렇게 난감한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제가 분류한 보살과 소시오패스 기질 중에 어느 쪽입니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꾸 일본은 개인 간에는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분들도 침묵하거나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생존하려면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논리가 되게 강해요 일본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린 우리대로 살아온 경험 때문에 우리의 장단점이 생겼잖아요 그쪽도 그쪽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다 소시오패스 우리는 다 양심주자 아니에요 우리 우리 당당하세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도 모여서 지금 양심 연구하려고 이렇게 모인 게 당당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모인 거지만 그 표현되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랑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이 많은데 다행히 합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은 합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소시오패스 조직이 형성돼 가지고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도 반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 탓을 하지 반성을 안 해요 소시오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남 탓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남 탓합니다 왜 고민하세요 남 탓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에 이런 거 있죠 왜 고민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소시오는요 왜 고민하세요 남 탓할 수 있는데 왜 반성하세요 남 탓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소시오인데 일본이 조직화돼서 소시오패스적 움직임을 잘 보인다는 그 대표적인 게 궁극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침략에 왔던 우린 당했어요 정통으로 당한 나라예요 36년 35년 지배당한 나라예요 딱 꽉 차기는 35년 정도일 겁니다 지배당한 나라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반성도 요구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일제 때만이 아니에요 저기 일제 강쟁기 때만 아니라 그 예전 고려 조선 때만 해도 숱한 기록이 있어요 침략 당했던 그쵸 민족의 골치였습니다 틈만 나면 외적이 침입했다 삼국 사기 이런 데 봐도 외적이 침입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늘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잠시라도 방심만 하면 안 되는 이웃입니다 가족들은 착하던데 가족들은 착한데 모이면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웃을 쳐야 되라고 합의가 되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차마 근데 우리 집은 합의가 안 돼요 옆집을 치자고 해도 아들 딴소리하고 딸 딴소리하고 집 나간다고 그러고 와이프는 막 날 경멸한 눈으로 보고 뭐 이러면 옆집 좀 우리가 우리 살려면 옆집 털어야 돼 해도 무산이 되는데 우리가 꼭 이게 더 양심적이냐 개개인이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개개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개인의 양심 문제만은 아니고 또 따져보면 개개인 간의 양심 문제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 합심이 돼가지고 소시어적 논리에 되게 무감각해져 있는 이웃이라는 건 되게 이용합니다 반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탄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사죄하라 양심 분석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또 개개인은 해요 하나도 그게 조직으로는 그 이야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조직 차원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요 뭔가 이런 정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 즐기잖아요 우리 엄청 즐겼잖아요 아니 거기에 양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즐겼을까요? 일본 문화에 양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양심을 추구하고 선량함을 추구하고 하니까 우리도 저도 일본 만화로 자란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일본 문화에 빠져서 산 세대예요 저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 드래곤볼로 시작해서 그도 없이 대학 내내 일본 만화에 쩔어서 살던 너무 일본 문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선을 지향하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양심적인 걸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저도 아는데 집단 논리에서는 철저히 그게 빨리빨리 차단되고 집단 조직을 위해서는 너가 희생하는 것마저 양심이다 이런 논리가 개발되어 있다는 게 무섭다는 우리나라랑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나은 거죠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못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홍의각당을 만들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합심되려면 일본은 약육강식의 소시오패스 논리에도 합심이 빨리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론된 합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심이 잘 안 돼요 양심적인 주제에도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양심을 엄청 따져요 자기들은 안 하더라도 엄청 따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시오적인 모습입니다 소시오패스적인 그런데 문제는 감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감각이 더 있어요 그럼 영성지능 측면에서 자질은 있다는 거예요 자질은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제가 양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위선자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겪은 거는 양심 주장한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없더라예요 안 그러세요? 지금까지 따라가서 다 양심인 것 같아서 따라갔다가 찍어줬다가 다 피 받잖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양심을 추구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경험 속에서 누구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데 조직도 안 믿고 개인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양심을 추구하는데 누구도 못 믿고 합심을 못 하는 이쪽 처지나 양심을 추구하지만 소시오패스의 약육강식 논리에 금방금방 순응하는 저는 섬나라적 특성도 있다고 봐요 또 우리랑 다른 지리적 특성도 있다고 생존을 위해서는 합심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양심도 잘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내가 중하고 내 뜻대로 해라 하고 이런 외치는 힘도 크고 남의 말도 잘 안 듣는데 이런 나라가 합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정성 있는 명분, 진정성 있는 양심이요 그때는 무섭게 합칩니다 저희 금모우기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도 감동적인 모습 연출할 때 있죠? 무섭게 합심할 때 그 추운 날도 우리 무섭게 합심했었죠? 촛불을 들었건 뭘 들었건 간에 그 추운 날 나라 걱정 때문에 다 기어나와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국민들이 한 마음 될 때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죠? 주로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 때 아무튼 뭔가 이렇게 나라에 뭔가 하는 것 같고 뿌듯하고 우리 내부적인 한마음 될 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대방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한마음 될 때 진짜 양심 발동할 땐 우리 합심하면요 세계가 무서워할 만한 짓들을 해요 그때는요 우리도 양심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 막 거대한 집회하고도 쓰레기 다 잘 치우고 가고 이게 끝까지 양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모였으니 끝까지 양심해야지 이런 양심 신경 쓰는 마음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있어도 돼요 그럼 자질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힘을 거는 거예요 인류를 구할 탑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길 바라는 거 여기서 나와야 된다 왜? 지금 다른 더 우리보다 양심적인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만해서 먹고 살만해서 양심적인 나라도 많아요 거기요 만약에 월급 좀 몇 달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차업당하고 그러면요 그런 일 생기면 아마 우리가 험한 거 볼걸요 그 나라에서 폭동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 곡관에서 인심난다고 살만해서 양심 지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중에 양심 지키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힘들 때 남한테 나누는 거 이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간이 발현되는 자질만 보면 있는데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잘 아는데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는데 가능성이 있다 양심이 뭔지 제대로 공부하시고 양심이 뭔지 자기 내면에 있는 공부가 밖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뭔가 이 나라에 대해 못마땅하고 뭔가 우리나라가 헬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뭔가의 판단력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타오르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니예지 신을 제가 계속 들먹이는 이유가 조선 그 나라 말아먹은 사람들을 하던 이니예지를 왜 합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이니예지라는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조선시대가 조선시대 이니예지를 했건 뭐 다른 나라에서 이니예지를 주장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양심을 설명한 탁월한 설명이라는 거만 아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서의 양심이 개념화된 양심으로 바뀔 때 여러분 안에서 개벽이 일어납니다 뭐야 내 양심은 이거였잖아 인 사랑하라는 거였잖아 남을 나처럼 의 남한테 죄짓지 말하는 거였잖아 예 남한테 겸손하라는 거였잖아 지 항상 자명한 것만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거 찜찜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지혜였잖아 성실함 이거를 쉬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진해야 되는 거 이게 성실이었잖아 내 안에 이 힘이 있었잖아 이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그게 드러나게 하는 데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래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저 속에서 남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겸손 떨고 있는 마음이 올라오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따지고 있고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는 분이나 제가 이번에 좀 주장했던 그냥 불매운동 말고 양심적인 불매운동 합시다 이런 말도 내가 아는 양심으로는 너 생각이 틀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그거 틀렸다 맞았다 좋은데 지금 어떤 답이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안을 양심적으로 다루고 있냐를 보자는 거죠 서로 이 얘기예요 나 더 자명하면 내 입장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이신 건지 아니야 내 경험의 답이야 내 경험상 안 돼 한국은 일본한테 무조건 쳐 그러니까 빨리 머리 숙이는 게 나아 이걸 계속 고집하시면 비앙심적인 분인 겁니다 반대로 일본은 죽여야 돼 박멸해야 돼 이분도 비앙심이에요 왜 지금 자신의 고정관념대로 떠드는 거지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일본을 자꾸 이해해 보자고 하냐면 일본이 처한 처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일본을 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왜 내가 양심이니까 내가 양심이니까 일본은 죽여야 돼 이분 양심주의자 같으세요? 그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고민 안 하면요 온 국민을 합하게 만드는 대안을 못 내놓을 겁니다 왜 이런 식 대안은 이 5천만이면 5천만이 다 자기대로 내가 양심이다라고 할 거야 내가 답이다 내 말만 들어라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남의 답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자명한 걸 찾아가는 훈련을 우리 민족은 필히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 더 자명한 얘기 아니면 절대 설득 안 당한다 웬만큼 자명한 얘기로는 설득 안 당합니다 자기 고집 부립니다 진짜 자명할 때 우리는요 마음 내요 그때는 무서운 일을 벌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이런 때를 당해서 합심하자 이걸 지금 경제외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이건 부당한 보복입니다 지금 저기 자원당 황교안 대표도 이건 무조건 잘못된 일본의 경제보복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여야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우리나라를 향한 부당하고 비열한 경제보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처에 대해서 답이 다른 거지 단 우리 경제 살리려면 빨리 일본한테 사과하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일본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주적인 국가로 서자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저는 토의하자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우리가 사과해야 할 일이면요 빨리 사과하는 게 나아요 그쵸? 아니 그게 더 자명하다면요 지금 시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열어놓고 볼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사과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요 리더가 사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그게 국민을 설득할 정도의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사바사바해서 해결합시다 이것부터가 비양심적인 소리인 거예요 양심적으로 접근하시면 사과도 열어놓고요 강경 대응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뭐가 더 자명한가? 국민한테 이득인가? 우리나라에 뭐가 더 이득인가를 보시면 국민한테 너무 좋은 일이면 리더가 내가 좀 숨어지만 내가 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그런 차원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당장은 서로 합심이 안 되고 이견이 분분해도 미래가 밝은 겁니다 왜? 문제를 자명하게 풀려는 태도만 있으면 돼요 제가 홍익학당 열대요 답을 다 알아서 연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알고 놀란지 아세요? 제가 이거 홍익인간 하나 알고 홍익학당을 열었습니다 홍익학당을 쓸 뻔했네 홍익인간이라는 거 알고 홍익인간이 답이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홍익인간이 뭐냐? 역지사지다 하는 거 알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정도를 진짜 어떤 답을 찾았어요 구체적인 도를 닦아서 초능력을 얻어서라도 답을 얻고 싶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넘어가는 게 뭔지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일 고민이 공산주의도 인류의 갈 길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것 같은데 답이 뭘까? 제가 역사학과 학부 시절부터 고민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인류가 살 것 같다 종교는 종교대로 연구하면서도 인류가 살 길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는데 종교 철학 공부를 통해 이 답을 얻었을 때 얼마나 환희가 왔을까요? 역지사지가 답이란 걸 알았을 때 좀 허무하면서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선 완벽한 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홍익인간의 양심과 양심을 통한 상호간의 소통이 답이다라는 걸 얻었을 때 약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뭔가 허무하면서 시원하면서 자명하면서 어... 하면서 이걸 제가 수용하기까지 진짜 그럴까? 계속 공부를 해보고 아무리 경전을 뒤져봐도 이제 이 눈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니까 4대 성인들도 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답을 찾는 사람들한테 성인들이 준 답은요 그게 또 완벽한 답이었던 거예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네가 받고 싶은 건 남도 받고 싶은 그거 해줘라 먼저 해줘라 이게 답이라는 걸 저는 봉호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들었는데도 온 몸으로 답이라고 수긍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더 고온한 진리를 찾아 유불선 다 뒤지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연구해보다가 이걸 알았을 때 그냥 이걸 하면 되네 지금부터 그냥 우리 모두가 이걸 하면 되네 이게 답이네 이 과정이 이미 답이네 이 과정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자체가 답이랍니다 저도 지금 이거예요 일본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답을 내놔봐라 이런 분들 많은데요 답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곧 답을 고정하시면 어제 맞던 답이 오늘은 오답이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다루는 게 답이에요 지금 한일관계 문제를 다룰 때 일본 국민 입장, 일본 나라 입장도 이해하면서 우리 국민 입장, 우리나라의 국익도 생각하면서 둘간의 상생도 추구하면서 내 양심에도 찜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절대 또 부당한 침략은 반드시 막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답을 우리 국민이 그렇게 영성지능 있는 분들이 싹수는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로 진지하게 합심해서 고민하다 보면 엄청난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아주 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안 그러면 고민 안 했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수입했잖아요 그냥 고민 안 했는데 일본 거 안 써봐? 하면 이제 엄청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쵸? 생각도 안 해봤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이런 게 기회입니다 이때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일본하고 그래서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불매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일본을 지구에서 뭘 하네요? 말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 지금 답을 내기시길 바라면 꽝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일본 같은 궁극주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소시오적인 마인드가 소시오패스적인 빨리 답을 내가지고 내 생존을 위해서는 남도 짓밟을 수 있다는 그 마인드 거기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허용해 버리시는 순간 여러분도 그런 일을 더 강자한테 당했을 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기회만 되면 치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강한 애가 날 쳤어요 할 말 있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하려면 우리부터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단 부당한 침략을 용인하는 거는 호구짓이죠 그건 바보 짓이죠 그건 양심이 아니라 바보 짓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가해자 만들고 나 피해자 만드는 게 무슨 양심이에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부당한 침략은요 바로 제 앞에서 싹부터 잘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양심적 불매운동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제안하시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불매운동 하자 막 광분해가지고 하지 말자 왜 그럼 똑같은 찌꺼리 하는 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강자한테 당했을 때 할 말도 없다 왜 우리도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찌르려고 했는데 저쪽이 먼저 찔러서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먼저 찌를 것만 있지 후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먼저 찌를 걸 이 후회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건 다르죠 이런 의문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어차피 여러분 안에 도덕주의가요 깔려 있어요 미치게 깔려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엄청 도덕적이십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남한테 엄청난 도덕을 요구하고 살아요 자 문제는 이런 태도가 소시오패스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태도입니다 도덕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에요 아무튼 그걸 또 악용할 생각을 해내야 되고 소시오패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도 남한테 지나치게 도덕주의를 강요하는 건요 도덕주의를 강요하는 건요 바리세파 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예수님도 지적했던 될 리가 없는 도덕주의입니다 왜냐? 결국 그건 남 지적용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도덕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요구만 하는 그것도 일종의 또 다른 소시오패스의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도덕주의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하자는 것도 아니다 보살심, 양심으로 접근한다는 건 지금 너네가 제 옆 사람이요 일본은 아니고 옆 사람이라고 가정하여 옆 사람이 제 소시오패스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양심적으로 살으라고 강요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더 빨리 결심할 거예요 얘를 진짜 없애든가 해야지 내가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지도 안 하면서 계속 나한테 말해요 또 다른 소시오를 괴롭히는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소시오패스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방어운전입니다 방어운전 지나친 자극 주지 말고 그렇다고 절대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소시오패스가 한 언행 다 녹음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딴소리 하거든요 나중에 다 기록해 놓고 다 녹음해 놓고 소시오패스가 우리 뒷담화 까고 다닌 것 같으면 저도 계속 이 사람 뒷담화 까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의 걸 광범위하게 알려야 돼요 왜? 그게 호구짓이에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쟤랑 똑같이 놀아? 나는 속으로 사귈래 나중에 가보면 본인이 소시오패스 돼 있어요 그 사회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나씩 덫을 깔고 있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덫을 깔아? 덫을 깔지 마시고 덫에다가 막대기 하나씩 꽂아놓고 다니시라고 덫을 무력화하고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이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나가서 일본이 감히 도발을 못하게 막아 놔야 돼요 대신에 또 너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일본한테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거 되면 일본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뭔 고민하겠어요 그게 되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과하면 내가 예국주의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우리가 함부로 사과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약육강식 논리와 개인적인 이런 양심 추구가 막 교묘하게 맞물려서 지금 나름대로 생존책을 찾아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리하게 너무 높은 수준의 사과를 요구하지도 말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하자는 거죠 우리가 양심 지능이 낮은 분들을 대할 때의 방식입니다 너무 과한 양심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분의 역량에 니네 역량에 이건 최선이겠다 받아주는 그 아량도 있어야 돼요 보살은 그래야 돼요 보살이 아니 보살이 십지보살이 모든 사람들한테 십지보살 수준을 요구하면 십지보살이 다 욕만 하고 다니죠 에라이 중생들 망해버려라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네 당연히 제대로 된 놈이 없죠 십지보살이 흔한가요 불경에도 불경에 나온 최고경제 보살 입장에서 십지보살이 말랩보살 아니에요 아니 인격 말랩이 자기 수준일 걸 요구하면 다 쓰레기죠 3개가 쓰레기죠 우주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친구들이 영성지능이 발현하는데 제약이 많다 안에는 다 양심이 있을 텐데 발현되는데 제약이 많다 좀 봐주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지는 말되 꼭 해야 될 건 당연히 요구해야죠 이건 최소한이다 이 정도라도 해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과받지 말자는 거냐 아닌데요 일본한테 너무 뿌리 깊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일본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 수준을 요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털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벽한 사과를 요구하면 이건 인류 망할 때까지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고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공생도 없는 거예요 일본 고립시키고 살아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좀 여러분 양심에 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 학당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도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과를 받자는 거야 말자는 받되 너무 강요하지 말자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좀 넘어가 줄 부분도 있다 공생을 혹시 하고 싶다면 일본과 공생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좀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보자 너무 무리한 사과는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약간 비우고 사과를 요구하자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이렇게 못되게 나온다면 강력한 제재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힘과 명분 양쪽에서 다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명분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우리가 더 소독적이고 너네는 소시오패스야 우리가 이겼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걸로 이겨요 힘으로도 제압하지 않으면 소시오패스는 꼼수를 부려서라도 국제사회에 우리를 욕해서라도 뒷담화 엄청 까고 다닐 거예요 지금 소시오패스라면 우리에 대해서 한국이 문제다 우리도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부지런히 일본이 문제다 왜 제3자가 볼 때 누가 더 명분이 있어 보이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명분이 있음에도 이걸 못 알려서 다른 나라들이 일본 편을 든다면 또 우리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일본처럼 그래 아니 더 해야 돼요 명분이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더 해야 돼요 더 힘 키워서 일본한테 부당한 우리는 경제보고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불매운동도 못하게 막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일본 퍼락지로 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은 뭔가 마인드 잘못 먹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양심적인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라면 전 얼마든지 또 들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불매운동보다 이게 또 효과적이요 그러면 전 들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늘 열어 놓습니다 단 이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 양심적이시라면 그런 분이 아닌 분들 얘기는 굳이 들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일단 들어는 봐야 알죠 그런 분인지 아닌지도 그런 의견인지 아닌지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로 또 항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의견 무시해 하고 이런 분들은 좀 난감한 분들이고 일본만큼 난감한 분들입니다 왜 왜 일본이랑 비슷한지 아세요 소시오패스적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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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티벳이요 원래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티벳이 중국한테 점령당했죠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의 정신 지도 국가가 됐어요 뭐죠 탈출국을 찾은 아니 그냥 우리끼리 살려고 그랬는데 중국한테 탄압 당하고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의 우리 입장을 호소하려다 보니까 전 세계의 티벳 불교가 나가서 지금 세계에서 불교하면 달라이라마가 제일 어른이죠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티벳 불교가 그렇게 세계적 이상이 있진 않았어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살린 경우입니다 그쵸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다면 지금 해방 후에 이렇게 발전 못했습니다 그쵸 그 위기에 어마어마하게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이 나라랑 가족 살리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또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아니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못한 건 못한 거잖아요 전 잘한 거 우리가 얼마든지 기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게 서로 다 불만 속에서 또 혐오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장한 건 장한 거죠 그 덕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희생 덕에 살았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또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여기 살게 되는데 고마운 거 감사하고 그 양심의 마음으로 이 나라 잘 지켜야죠 그러려다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게 결국 이 나라 사랑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라 사랑하지 않은 양심이 어떻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할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열어놓고 얘기하자 근데 기본 전제가 나라 사랑이 개념이 없다 아예 그럼 이 양반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우리 민족으로 보이겠어요? 거죽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이어도 속은 뼛속까지 친일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반대로 뼛속까지 저기 종북 북한이 최고야 그런 분들은 북으로 가시고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으로 가시고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여기 와가지고 간나라 배나라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순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도 없이 이런 분들 말은 좀 듣지 말자 양심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듣자 저는 그런 입장에 말 빠른 하여간 이럴 수도 있어요 뭔 소리 있느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은 화려하다 그래도 좋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해야죠 저는 제 얘기 듣고 잘 참고하시고 퇴계 선생 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페북에는 올렸는데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보탱글입니다 양심은 지능이고 인간댐입니다 그래서 예전 선비들은 양심 없는 인간을 덜인간이라고 봤어요 금수 쪽으로 붙였어요 그건 선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저기 인성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개 자녀라고 하잖아요 아 이런 개 자녀가 바로 금수가 되잖아요 아니면 금수만 못 해요 개만 또 못 한 이런 게 붙죠 너무 심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일각에서 개한테 모욕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금수랑 바로 갖다 붙이는 이게 맹자에도 나와요 인간이 금수랑 다른 게 아주 조금인데 군자는 그걸 챙기고 소위는 못 챙긴다 그럼 결국은 소위는 금수 같거나 금수만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맹자이기도 그 작은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챙기면 군자되고 못 챙기면 소인배 되는데 소인배는 금수만 못 하다 아니면 금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시오패스들을 금수로 챙했단 말이에요 덜인간이라 이 소리입니다 분명히 인간인데 금수 같다는 거예요 왜 금수입니까? 우리말로 뭐죠 그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 싸가지는 싹수입니다 싹수 싹수가 없다는 건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의 예전 표현이 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싸가지예요 싸가지 그러니까 난 노래에 싹수가 없어 노래에 싹이 없다는 거예요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림에는 싹수가 노래 그림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인간한테 싹수가 없어 그러면 뭐죠? 인간으로서의 인간댐의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알잖아요 쟤 어때? 싸가지 없어 그런데 싸가지가 뭔지도 몰라도 느낌 오죠 상종하면 안 되겠군 왜냐? 육바람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보시 대신 탐욕 지게 대신 파괴 인욕 대신 분노 정진 대신 나태 왜 내 얘기하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니죠? 선정 대신 산란 지혜 대신 무지 무개념 무개념 탐욕 분노 나태 완전히 악의 화신이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이쪽으로 가요 육바람일의 반대 이니예지의 반대쪽으로 갑니다 인 대신 잔인 정의 대신 불의 무례 무개념 나태 이니예지의 반대 똑같아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가면 금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자기 나라만 문명국이고 이니예지 알고 사방 오랑캐는 다 금수 금수와 인간 사이 정도 취급했다고요 오랑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오랑캐라고 그거 만용이죠 그건 교만이지만 그렇게 분류할 때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뭐로 명분을 됐냐면 그런 이니예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니예지 모르면 금수랑 다르지 않지 않냐 이 논리를 댔어요 저는 이 논리는 주의깊게 보자는 거예요 옛날 중국이 사방을 오랑캐라고 했다는 거 그럼 중국은 양심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다만 제 얘기를 드리는 게 퇴계 선생이 그 논리를 가지고 일본 대일 외교의 지혜를 설하는 상소문이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으로 오랑캐를 금수 취급했던 중국의 못된 마인드가 조선에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선 선비들이 이니예지를 모르니까 영성 지능이 낮으니까 금수 취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정리한 거는 그럼 이런 소시오패스 덜 인간 자꾸 이렇게 금수랑 비견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은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정리되실 거예요 첫째 너무 그 사람들은 영성 지능이 부족해서 금수까지 비견되는 거니까 첫째 너무 무리한 양심은 요구하지 말자 너무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이니예지에 맞는 행시를 보여 봐 이러면 아니 그게 안 돼서 지금 지적 받는데 그걸 갑자기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양심은 요구하지 말자 왜 역량이 부족하니까 또 너무 멀리하지도 말자 왜 원망을 품으니까 또 너무 가까이하지도 말라 왜 집어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가까이하면 또 집어삼키려 침략을 해체해 가니까 또 올라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하면 바로 올라탑니다 거만해져요 잘해주면 거만해지고 약간 카톡 한 두 번 씹으면 바로 한을 품고 그것도 받아주면 또 나를 또 을로 보는 것 같고 아주 불쾌한 사람이 있죠 잘해주면 내가 을이 되고 몰리하면 또 막 칼을 갈고 있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역량에 맞는 양심을 지도해 주자 왜 탈선을 방지하려면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다른 뭐 수많은 입장들이 있겠죠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전 양심적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우리 국민이 양심 각성하는 계기로 이 문제를 삼기를 합심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 세 번째 홍익학당은 더 일본어 자막을 광범위하게 제 강의에 입혀서 보낼 겁니다 수출 규제 안 합니다 그냥 보세요 저기 일본 막 산간지방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배워야죠 모르면 배워야죠 그래서 저희는 양심 교육 지도와 소시오 그 제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 홍익학당으로서 소시오패스 강의 학당 강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소시오패스 재강의 가보시면 댓글들이 참 기구한 사연들이 다 써있고 수많은 분들이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도 읽어보시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당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양심으로 제압하느냐를 연구해온 조직으로서 일본에 본격적으로 일본 자막을 입혀서 돈을 들여서라도 제 강의들을 일단 풀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승려로 계신 제일교포분이 오셨어요 학당에 직접 오셔서 일본에서 승려신데 대소승 9분을 제 강의보고 처음 했대요 일본 불교도 대소승 9분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반야신경 많이 봅니다 반야신경만 자막 넣어주시면 일본에 정신개벽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아니 우리도 정신개벽이 안 되는데 일본은 언제 일본까지 신경 쓰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신경 좀 써야겠어요 일본 정신개벽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일본 저 극우 저기 한국 못 잡아먹어서 남북통일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다 득을 볼 게 있는데요 일본은 득 볼 게 없어요 우리 통일되면 큰일나요 통일될까봐 그리고 우리가요 자기들을 지금 막 엄청나게 추격한 거예요 지금 바로 밑까지 우리나라가 쫓아왔어요 자기들이 영원한 갑이고 우린 영원한 의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미디인 게 일본이 갑이 된 게 지금 한 100년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민족한테 늘 의리였습니다 사실은 외적 우리 민족한테 일본은 외적 이런 정도였죠 근데 최근 한 100년 잘 살았다고 갑자기 자기들이 영원히 갑이었던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익의 핵심들이 계속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또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만화나 보지 계속 왜곡된 만화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과거를 미화시키는 만화 이런 거 저도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저도 열받으면서도 봤어요 뭔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일본은요 역사를 만화로 배웁니다 근데 그 만화는 다 미화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서도 저래요 가르쳐야죠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이나 철학적인 내용을 끝없이 알려야 됩니다 인성을 개발하게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옆집도 좀 양심적인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여러분 괴롭히는데 층간소음 났다고 가봐서 문 두들겼더니 뭐야 하면 벌써 이게 아 심각해지는구나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할게요 이러면 여러분이 긴장하죠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양심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싸가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여러분이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싸가지가 없다 즉 이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이사를 가든가 지금 보복을 하든가 나도 보복을 하든가 달고 하잖아요 위쪽으로 공격하는 거 너도 당해봐야 너가 역지사지할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비슷합니다 층간소음이랑 치고 들어오면 그거는 그래도 문제가 아닌데 얘기를 해봤는데 안 통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이 정도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태계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자 이 일본이 언제 그렇게 갑이었다고요 갑자기 용어난 갑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갑자리 내놓게 될까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총력을 다해서 그리고 그 기득권들 자기 세력 지키려고 그리고 일본 국민 선동해가지고 일본의 국가적 이상 강자의 위치 계속 유지하려고 무리수 부린다고 밖에 안 봐요 나머지는 다 개소리예요 무슨 명분 되는 거 뭐 북에다가 한국이 뭐 수출을 했느니 지들이 더했지 자료가 없는데도 명분 없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판단은 제3자들이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일본의 이런 만행을 알게 자꾸 알려야 됩니다 자꾸 뒷담화하세요 여러분 앞담아도 좋고 뒷담아도 좋고 계속 해가지고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런 건 알리면서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지런히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태계 선생이 얼마나 도덕군자십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분 도덕군자예요 그 중정 때 외적이 하도 침입해오놓고 또 이놈들이요 노력지 내가 넣고 가서 손봐주면 뭐라고 하냐면 또 얼마 있다가 화친 제의합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제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다 화나가지고 조선 선비들이 화친 안 된다 하니까 태계는 화친해 주자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 상소문이 화친해 줘야 됩니다 신은 생각헌데 사람들이 보통 이적은 금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금수에 비견할까요 이렇게 심하게 태계 선생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의도 모르고 군신 상하도 모르고 이게 이니이지가 없다는 이니이지가 없어서 무지하고 미련하고 살이 어둡고 지각이 없어서 금수랑 다를 게 없어서 그렇게 금수의 종류로 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수를 기른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들은 본성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잘 먹고 잘 짓고 하면 되지 않냐 새는 잘 날아다니면 되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적은 이적답게 아니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면 된다 이적은 이적으로 대접해 줘라 거기다가 도덕을 강조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지 애들이 이러지 마라 태계 선생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최고 도덕 전문가가 왕한테 일본한테 도덕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 대면 그게 아니죠 이적이 아니죠 이 소리입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잘 지내서 원망 안 품게 해줘야 돼요 너무 안 하면 또 또 역심 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진짜 천자들은 이적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지도하려고 안 했습니다 충추의 이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는 자는 안 맞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았다 안는다 그러니까 그냥 너 그래? 양심 배워볼래? 한번 가르쳐주고 아 싫어 안 맞아? 그럼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거 붙잡고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는 게 잘 다스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대접해서 서로 화평을 서로 그냥 살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니예지 군신상하의 예절 이런 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시비곡직을 다 따지고 아무리 외적이 우리나라 침략에서요 국민들 죽이고 노략질해가지고 열받죠 당연히 열받는데 그거를 왜 니가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화친을 청하느냐 이렇게 따져봤자 이렇게 역순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따진 뒤에야 마음이 풀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수에게 예약을 독려하는 일이니 금수한테 이니지 잘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니 그 마음을 길들이자는 것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본성만 거슬려서 걔가 물 거라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야 걔가 막 짜증나서 걔한테 막 이렇게 서서 다니라고 그러고 주인어들은 내가 밥 먼저 먹으면 너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 걔가 물겠죠 결과적으로 본성만 거슬려서 치거나 물어뜯거나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참 죄송한데 일본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시오패스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이니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일본인들이 라고 조선인들도 생각한 거예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근데 가장 도덕 전문가였던 태계가 저 그거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치지도 않고 요구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외인을 대할 때 화친을 요청하면요 들어주어야 하지만 저는 들어주길 바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비를 조금 더 늦추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오니까 그들을 예로써 대해주어야 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치켜주면 안 됩니다 먹을 것 물자를 좀 줘가지고 보내줘서 그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묶어두고 실망시키게는 안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득은 보게 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들의 끊어놓은 욕을 따라가서 너무 지나치게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속담에 이렇게 얼러 달래서 기른 자식 어미를 꾸짖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집안의 자식들을 부모가 미리 단속하고 제지 안 하면 나중에 방자함이 끝이 없어져서 어미를 꾸짖는 데까지 이릅니다 부모한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자식의 도리를 자식도 자식 도리 못한 거 맞는데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하물며 또 그렇다고 한 번 거슬렀다고 정신토록 배척한다면 옳겠습니까 미리 단속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니 오늘날은 이렇게 마땅히 광고했으면 합니다 미리 미리 우리가 단속을 잘 해나가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때는 일본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요 상대방 국가는 좀 소시오패스적 모습을 보입니다 왜 자기 국가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외교 전반에도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일본을 향해 일본과 이런 일본이 침략을 하던 관계 침략받고 또 공격 반격하고 하던 사이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더 활발해졌을 뿐이지 저는 요즘 같은 사회는 전국시대 같지 않나요 중국의 예전에 지금같이 누가 다 경제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뒤로는 칼을 가는 이런 사회는 이런 외교 지혜를요 꼭 이적이니 금순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나라나 소시오패스적 모습을 보인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한테는 자기 나라 이익만 신경 쓰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다만 양심은 챙겨가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너무 선을 넘어 논리가 너무 선을 넘게 적용돼서 다른 나라한테 부당하다는 부당한 침략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일본을 대해서도 경계를 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일본한테 숱하게 당해받고 그렇지만 다시 또 일본과 관계를 끝없이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의 지혜입니다 대일 외교의 지혜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양심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일본한테 바로 양심 높은 수준의 양심을 요구하지는 말자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했죠 홍의각당 강의를 일본어 자막을 넣어서 수출하겠다 규제도 없다 그냥 막 보시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퇴계문집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여기 학당 옆에 이사와 있죠 최근에 거기서 번역한 퇴계문집 읽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제 강의도 잘못 들으시고 일본은 이적이다 막 이렇게 일본은 이적이라는 게 오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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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오랑케다 일본은 금수다 막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우리 수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소시오패스 오늘 제 얘기에서 소시오패스와 지혜롭게 지내는 법도 좀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소시오패스 국가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가 소시오패스적 모습을 보일 때 약육강식의 논리를 앞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나 우리는 또 어떻게 미리미리 단속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으시라고 읽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